여러분 안녕하세요 언론인 김기자입니다 방탄단 지민이 전세계 뮤직 역사상 사상 최초의 엄청난 대기록을 수급했다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긴급 속보가 전해져서 전세계의 방탄산단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1517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방탄단 지민의 필터가 독일 아이템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고 긴급 보도하였습니다 이로써 방탄단 지민의 슬로곡 필터는 전세계 118개 국가의 아이템지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로써 방탄단 지민이 전세계 뮤직 역사상 사상 최초의 엄청난 대기록을 수립한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을 보도하자면 필터가 독일의 아이템지 차트에서 1위에 오르므로서 방탄단 지민은 지금까지 총 3개의 솔로곡들이 전세계 118개 국가의 아이템지 차트에서 1위에 오르는 믿을 수 없는 대기록을 수립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방탄단 지민의 with you, like crazy, 필터 등 3개의 곡이 전세계 118개 국가의 아이템지 차트에서 1위에 오른 것입니다 이로써 방탄단 지민은 전세계 뮤직 역사상 사상 최초로 3개의 곡이 118개 국가의 아이템지 차트에서 1위에 오르는 역사적인 대기록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방탄단 지민이 전세계 뮤직 역사상 사상 최초의 대기록을 수립하였던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 기자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